뮤비가 나왔는데 저희도 다 처음보는거 잖아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나오는 뮤비는 아니지만 이런거 처음이니까 블랙스완!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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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시간 후에 공개되는 정돌았다 입니다. 약 2시간 뒤 SPSMTV 2020 뭔가 이상하네요. 뭔가 영어가 나오죠? 뭔가 좋은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춤췄다네요. 어 뭐야? 어? 7명인데? 우리인데? 우리 언제 찍었지?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머리 긴 분이 계시네. 우리 아닌가. 여기 되게 유명한.. 엄청 유명한. 누가 모르겠어요. 춤 되게 잘 추신다. 쯔쯔쯔쯔. 오! 뭐야? 저분이 화이트 스완인가 보다. 그 백조. 나머지가 흑조인가 보다. 손에 빠지는거야? 저거 진혁이 찍었어야 했는데. 쟤가 무슨 소리야. 어? 흐흐흐흫. 흐흨흐흫. 어? 아, 맞다. 음원 바뀌었지. 이걸로 나와? 아, 이걸로. 이거. 예. 아, 네. 이런 것 같구나?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이거 누가 찍었지? 좋았어. 확 안 돼. 모르겠어. 무영한 몸이라서 몸이 엄청 많네. 그녀가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것 같아. 영화관련을 잡아서 전하지 못하고 뭔가 되게 감옥 같다. 레이저 감옥 이게 뭔가 저희의 고통을 승화시키는 못 나가게 하는 마치 우리의 연습실 같고 나갈 수 있잖아. 8시까지는 못 나간다. 저희가 곧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이 안무를 연습하러 가든가? 이 안무는 아니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장소는 어디서 소개한거지? 너무 좋아. 신경 같지 않아요?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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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같은데 쓰이는 세트 같아. 멋있다.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실 이런거는 우리도 처음이라서 이런 프로모션은. 어떻게 않냐? 상공개되고. 다른 영상이 나거나. 그럼 음원사이트에서 이 음원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뮤비 영웅인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뭐야. 장소 진짜 멋있다. 드디어 탈출했구만. 탈출한 줄 알았는데. 탈출 못했네. 탈출한 줄 알았는데. 탈출 못했네. 탈출한 줄 알았는데. 탈출 못했네. 그러면. 네. 탈출한 줄 알았는데. 저요? 지민이는 이런 무용이 아니지 않아? 이거랑 약간 자동이 다르지. 바쁜 장례인데. 나 무용을 잘 불러서. 탈출한 선을 넘어지겠는데. 탈출한 줄 알았는데. 탈출한 줄 알았는데. 탈출한 줄 알았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 정도의 발 끝도 못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permanent. 이 정도의 상승에서. 타지출할 때 Tusk들итель 봐. hesit Итак. 더 예 Hurrayになってasm으면. pts counts? 탈출한 일면. 공부하게 내게 높이네. Caitlyn은요? Fighting for a body that Kreler reign 우리 형 did synthesis. 아주 적일 awry. 이게 표현이 된다. 알아오르라 하지만 결국 끝내 잡히는구나. 아 약간 그런건가? 잘 만들었다. 모르겠어. 너무 집중해가지고 리액션을 내가 한지 안한지 모르겠네. 멋있네. 리액션 안했어. 나도 한거 같은데? 처음이라 이런게. 일단 무용해세된 정말로. 이걸 방금 지민과 나머지 6명의 흑조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지민이. 지민이 너도 저렇게 한 번 우정 까고 한 번 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되게 새롭게 팬분들한테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두릉못이라기에는 뭔가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앨범이 나오고 나서 다른 트랙이 다 공개되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아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아마 저희 팬분들은 이제 이런거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해석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전문가. 그렇죠. 저희 아미들은 전문가입니다. 지금 계속 공개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저 팬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은. 아직 공개는 안된거죠. 6시. 2시간 뒤에 공개. 2시간 뒤에 공개. 지금 4시 44분이야. 1시간 20분 뒤에. 저희도 공개 지금 2시간 전에 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또 선공개 또 처음이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갖다가. 밀리지 하는거 되게 좋은거 같아요. 네. 기대되네요. 여러분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영상 찍고. 저희도 이제. 블랙스완을. 준비하러 가잖아요. 지금 해야죠. 네. 더욱더 더 열심히 준비할거 같네요. 이번에 좀 기대돼. 전환식으로 춤을 춰야될거 같아요. 항상 이런게 공개가 되면. 이제. 진짜 앨범이 이제 곧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치. 한 달 넘게 나왔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시작이다 약간. 이제 시작했지. 뭐 사실 윤기혁 것도 공개됐고. 이제 발동 거는거지 이제. 시간이 진짜 멋있긴 했어. 오케이. 자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소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소환. 소환.